헤드셋 하나로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 바로 가상현실, VR인데요. YTN 사이언스 10부작 특별 다큐멘터리, 인류를 위한 새바람 4차 산업혁명, 그 다섯 번째 시간에는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상현실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허찬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제자리 걸음을 하자 화면 속 가스 시설이 펼쳐집니다. 힘차게 허공에 팔을 돌리면 화면 속 가스밸브가 잠깁니다. 가스 누출과 같은 위험천만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훈련 시스템입니다.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 사회에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자가 큰 사고 없이 그리고 충분한 교육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기만을 이용해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쇼핑을 하는가 하면 집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 없이 VR로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눈으로만 보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같은 현실감을 더해주는 콘텐츠 개발이 한창입니다.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담은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직접 움직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공간, 가상공간, 그 다음에 다른 유저가 있는 원격 공간, 이거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상현실 YTN 사이언스에서는 가상현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를 소개합니다. 개국 1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 인류를 위한 새바람 4차 산업혁명 다섯 번째 순서는 내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개국 1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